봤지? 놀라지 말라니까 놀라지 말라니까 아까 그 뒤에 놀라지 마 그냥 다 하니깐 다 보이네 그 뒤에 놀라지 마 뷰가 미쳤으면 돼 그렇네 진짜 진짜 예뻐요 저렇게 기가 막히게 앉아보자 앉아보자 얘기도 전에 기분이 좋네 그러니까 잘 찾았다 잘 찾았네 근데 또 이제 여기 횟집 가서 다 창가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약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해야지 나 이렇게 문 열어놓고 있고 싶다 잠시만요 네 우와 살아있네 아 이거 야 이거 아이고 아이고 뭐야 푸짐하다 너무 잘 나왔어 진짜 자 이건 개불 멍게 대삼 이건 새워 아 이거지 아 저거 맛있어 아우 비주얼이 좋아 어 전당지 살아있잖아요 진짜 임금님 부럽지가 않아 해만 나오진 않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기대이 이상해가지고 네 맞아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자 잠깐만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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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해요? 아 해야죠 여기다가 해야 되잖아 여기다가 해야 되잖아 여기다가 해야 되잖아 아니요 여기다가 해야 돼 아니요 여기다가 해야 돼 아니죠 여기다가 해야 돼 야 부산이 여기다가 해 먹어 진짜야? 응 나 어릴 때부터 여기다 먹었는데 아 쌈장에 초장 뭐야?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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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거 우리 아빠가 맨날 이렇게 해줬어 우와 근데 궁금하다 이거 내가 먹어봐 나 한번 먹어봐 이게 막장에 초장을 넣은 거지? 응 자자자자 진짜 막장 진짜 막장이잖아 야 나도 궁금하다 야 어때? 약간 고소하지? 응 맛있지? 음 아 맛있네 맛있지? 응 훨씬 안 물리고 계속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맛이었어 그치 이제 만능 소스가 되는 거죠 만능 소스 세콤달콤 보소 네 맞아요 궁금해 궁금해 오 진짜 맛있었어 진짜 맛있어 응 맛있긴 하더라 오 오 음 쌈장 맛이 나는데 맞아 초고추장이 쳐 응 맞아 맞아 그런 느낌이야 너무 말해도 딱 친댄한 느낌이야 맞아 쌈장 이렇게 감싸면 여기서 이렇게 신나니까 응 야 너무 웃겨 부산하네 맞지? 그래 아 또 제 레시피에도 이렇게 반응해주시면 응 응 뿌듯합니다 어 야 나 뭘 봤어 지금 응 와 이게 야 뭐야 이게야 저건 또 와 이게 야 이거 뭐야 이게야 저건 또 우와 대박 대박 2만원 봐? 야 이럼 또 다른데 야 용하야 어? 입 닫아 너 저거 먹고 싶어 지금? 어떻게 인정? 여기가 또 특징인게 부산의 화로에요 저게 화로? 싱싱하게 살아있는 거를 싹 뜨는거에요 지금 와 푸짐하다 와 그렇지 저거지 모둠회로 응 고민할 필요가 없는 와 근데 진짜 다양하게 진짜 많이 나온다 아 뭐부터 어떻게 먹는데 뭐부터 어떻게 먹는데 뭐부터 아 너무 맛있겠다 꼬들꼬들 음 맛있어요? 음 음 음 탱글탱글하네 아주 음 음 음 음 맛있겠다 소주 한입 하고싶다 음 음 야 맛있다 한입 식품은 달라 응 회가 왜 왠지 딱 보니까 또 가부싶네 아니 이게 딱 그 회를 딱 한저만 딱 먹고 아 맛있다 그래서 보면 저야 규가 어 규가 규가 그랬어야지 재료 중의 하나야 응 맞아 규도 인정이지 어 부산에 왔구나 싶기도 하다 맞아 응 너무 좋다 응 아이 뻔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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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회가 다가 아니야 진짜로 샨님 요거는 번호왔냐 아 너무하다 우와 이야 노력이 너무 짱인데 다양하고 보여? 뭐 저 해삼내장 처음 먹으면 진짜 세상에 이런 게 다 있지 뭘 찍어도 맛있잖아 응 진짜 짱인데 저거 에휴 에휴 아이고 아이고 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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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맛있었는데 근데 맛있어 보여 어때 이 방에 바다가 들어온 느낌 진짜로 어허 김 한 번 그래 김 일단 까고 처음에 김에다 해초를 올리고 어 그 다음에 이거 밥 밥을 위에 올려? 밥을 위에 올려? 어 어 어 그 다음에 말아서 아 아 저 싸워넣지 얼마나 맛있어 와 이게 진짜 맛있어 근데 이거 뭐라고 아 이거 뭐야 끝 끝 진짜? 응 올려서 와 와 진짜 맛있다 이게 식감도 엄청 다양해지고 향도 추가가 되니까 훨씬 맛있네 그니까 그치 그치 너무 맛있다 응 잘 치였어 어 이거 엄청 꼬들꼬들해 이거 아 지금 너무 맛있는 향기가 나는데 그치 응 우와 뭐 매운탕 놔드릴게요 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보통 또 횟집의 기준이 매운탕을 잘 하냐 안 하냐 또 차이 맞죠 맞죠 맛있어? 야 이거 진짜 소주 한 짝 들어봐 야 매운탕 미쳤다 진짜 음 근데 매운탕 진짜 맛있었어요 진짜 그냥 끝 마지막 깔끔하게 싹 잡아줬어 진짜 약간 정말 나 진짜 뿌듯해 지금 너무 잘 먹어서 잘 골랐네 한 눈이가 그니까 괜찮지 응 마지막 깔끔하게 싹 잡아줬어